차라라라라 앙댐 앙댐 고맙소 그런데 숟가락을 놓는다 절소 아 목이야 난장판 난장판 거품이 올라오네 아니 처음부터 넣니? 거침 넣어 허탕 다 넣어서 된다 왜 넣어봐 잠깐 스톱이네 꽂았어? 왜 초점 같잖아 꽂아줘 아 뭐하는 거야 불 불 나 호불어 호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너의 생일지 사랑해 남편이 만든 케인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어리 진짜 뭐한거야... Zech of the originals 3 Original Blaze and 3 Chocolate Ice the Glaze No, Creature and Glaze the Res Sensational 웨이이이이이이이 dim. 너무 풀어 아니 근데 너무 낮으니까 안 예쁘더라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긴 해 그러면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숫자분 중에 살만한 날씨가 있네 그런 것도 들으면 좋겠어 모시야겠어 모시야겠어 제가 잔디인데 잔디도 사야 돼 아니 집 앞에 잔디가 너무 비었어 지금 뿌리면 안 돼? 지금 뿌려도 돼 지금 뿌려야겠던데? 사실 약간 늦었지 그러니까 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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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.99 그늘용이 잘 안 자라니까 잘 안 자란다고? 아니 그늘용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뭔가 더 들어가 있겠지 이게 좋나 이지씨드? 이게 뭔데? 이게 흙으로 덮을 필요도 없이 그냥 구우면은 그냥 자라는 거거든? 20불인데? 그니까 됐어 그냥 녹았다 해 됐어 그냥 녹았다 해 생일빵 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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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모스 의식이 막 쌓인 거 같아 MOSS 아니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마스 컨트롤 마스 컨트롤 마스 이거 뭐야? 이건 뭔데? 아 여기 있겠다 이쁘게 옥수수막 키워볼까 여태까지 써먹어 줘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진짜 우리 잔지 좋아졌지 다행히 너무 쪼끄면 집에서 안 킬거면 뭐 집에서 키우고 싶어 그거 되게 예뻐 이거 지난번에 찾았는데 죽었잖아 얼마 안 해 사고 싶은 거까지 사 난 그런 거 키워볼 생각 없는데 난 이런 거 좋은데 이런 노란 거 너무 예뻐 아니 이건 너무 예쁜데 난 이렇게 좀 입긴 넓은데 여기다가 꽃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 꽃 자라 얘네? 이게 다야? 저거 예쁘다 이거 난 이거 예쁘다 아니 꽃이 있었으면 좋겠어 징그러 징그러 우리 집에 있는 게 오 징그러 징그러 이것도 예쁘다 얘랑 하자 얘랑 하자 이거 클리런스래 이거는 갖고 가도 죽겠지? 아니 얘는 안 돼 얘 단연색이야 그러면 3불이면 괜찮지 않아? 어? 저 뒤에 저거 꽃 저 흰색이라 노란색 잘 살려나? 아 단연색 두 개 사 하나만 해가지고 거기 뭐 하냐 이게 뭐 하냐 나문데 이거 꽃 피어 꽃 피어 뒤집어 봐봐 그렇게 펴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이거 하면 그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각 고라파 이런 거를 잘못하면 어 이런 거 예쁘다 이런 거 499 근데 그게 먼저야 꽃이 계속 피는 게 아니라 딱 피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소나무 신청 아까 꽃을 피면은 예쁘고 조금 오래가 된다 차라리 한 달 정도라도 그렇게 안 가? 안 가는 일이 있더라고 나 정확하게 몰라 이거 카네이션 같이 생겼다 아 뭐야? 카네이션 아니야? 진짜 우리 너무 너무 꽃에 대해서 구매하는데 베뻔? 정말 베뻔다 쟤도 뒤로 가자 어? 이런 거 아 혼자 얘기하니? 뭘 먹어? 방토? 방토네 방토 상추다 텃밭이네 작은 텃밭 아 이거 저거야 그래 리빙 샐러드 뭐 샐러드 머리야? 여기서 이제 대장량인가부터 이거 있었어 루꼴라 이런 거나 심어가지고 떼먹자 그냥 적상추 이런 거 와 이거 꽃을 하겠다 상추 레드로메일 적상추 체일 아 브로콜리? 어 브로콜리네 딸기 페퍼 고고고고고고 이걸 사서 꼬잖아 그럼 사시장 틀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? 이거 이거? 그래 겨울에 크리스마스도 하고 좋네 진심이야? 진심 아니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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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하나에 무블루길이니까 이거 세 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지 조심해야겠다 조심해 우리 그때 6개 했나? 8개 하지 않았나? 아 네 모자를 더 사야지 이렇게 해야 할게 많다요 기적을 안 내게 맞아 그리고 다람쥐가 자꾸 지고 옮길 수 있는 사이즈는 자꾸 옮기니까 아니 벽돌을 갖다 놔야 돼 도두도 못하겠다 가자 돌도 돈 주고 사야 돼 맞어 그리고 다람쥐가 자꾸 근데 강에서 막 오면은 폴벅이지? 응, 걸리지 않아? 이게 열로 둘개 옐로우 확실? 옐로우 두개야 아, 노오 이게 뭐 되게 불가능해 가? 이제 가? 가야지 이제 이게 뭐 하지도 못하겠다 어, 어 엄청 반가워 이거 덮을꺼야? 뭐 여기 있어 어 아, 이거 어떻게 됐어 못 알아야겠는데? 어우 시원해 아까 나치시킬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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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